안녕하세요. 델리카 조재환 기자입니다. 쌍용차가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과의 M&A를 위한 투자계약 해제 사실을 28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투자계약에서 정한 인수대금 예치 시한인 2022년 3월 25일까지 잔여 인수대금 예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쌍용차는 앞으로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 나서겠다는 입장이죠. 매각 여건이 2021년 6월 M&A 절차를 시작할 때보다는 좋아졌다는데 과연 누가 대상자에 이름을 올릴지가 관건입니다. 저희는 이 발표 이후 에디슨 모터스 측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강영권 에디슨 모터스 회장에게 전화했는데요. 강 회장은 쌍용차 인수 불발에 대해 인터뷰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또 별도의 자료를 통해 입장을 전하겠다라고 말했죠. 강 회장이 정리한 입장 자료 분량은 총 9페이지입니다. 작성 입자는 2022년 3월 27일 쌍용차가 투자계약 해제 사실을 알린 지 하루 전에 작성된 자료입니다. 이 입장 자료는 에디슨 모터스의 정리차 기술 최신 동향, 채권자 불만에 대한 입장,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해야 하는 이유 등이 담겨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전기차 주행거리입니다. 강 회장은 에디슨 모터스는 쌍용차를 발전시킬 수 있는 우수한 전동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며 실제로 에디슨 모터스 연구소에서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307km에 불과한 코란도 이모션을 450km 이상 갈 수 있도록 설계해 옵션 사양으로 판매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최근에는 넥스턴 스포츠와 칸을 전동화시키는 설계를 하고 있는데 배터리 팩 110에서 220kWh를 장착해 주행거리 500에서 1000km 갈 수 있는 전기 SUV를 설계하고 있다며 단 차량 중량이 높아짐으로 전비 효율을 구체적으로 계산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강 회장은 출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기존 차량의 플랫폼을 개선하는 방안과 자체 개발한 스마트 플랫폼을 장착하는 두 가지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죠. 하지만 쌍용차는 강 회장의 입장 자료가 작성된 지 단 하루 만에 M&A를 위한 투자 계약 해제 사실을 통보했고 이를 공시로 발표했습니다. 쌍용차는 에디슨 모터스 투자 계약 해제에 따라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할 계획입니다. 강 회장이 밝힌 1000km 전기 SUV 개발 프로젝트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형원 쌍용차 관리인은 그동안 어려움에 처한 쌍용자동차를 인수해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온 에디슨 모터스 측에 감사드리고 최고의 전기차 회사로 성장하길 기원하며 향후 쌍용자동차와의 기술 관련 협업 기회가 있으면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가 불발되면서 관계사인 에디슨 EV의 주가는 28일 오후 4시 현재 전일 대비 29.8% 떨어진 12,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과연 어떤 새로운 전략을 내놓을까요? 네 저는 데일리카 조재환 기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